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어떻게 커피를 끊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건 2012년 말 겨울부터예요. 그때는 커피가 마치 신세계 같았어요. 마시고 나서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해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. 하지만 11년 동안 거의 매일 마시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로 진짜 피곤할 때는 몸의 말을 듣고 좀 쉬어야 하는데 어? 나 피곤하네? 커피 마셔야겠다! 하면서 카페인이 일으키는 일시적인 에너지에 의존하게 됐어요. 또 두 번째로 카페인이 몸에 쌓이니까 수면 습관이 불규칙해졌고 정말 피곤한 날이 아니면 새벽 1시 이전에 잠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런 제가 드디어 커피를 끊는 데 성공했어요. 커피를 끊게 된 계기는 바로 제 몸이 아팠기 때문인데요. 저는 원래 생리통이 좀 심한 편이에요. 최근에 부쩍 더 심해져서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. 정말 심할 때는 하루에 다섯 알을 먹은 적도 있어요. 근데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인지 어느 날 윗배랑 아랫배가 모두 아프고 먹는 것마다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날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요.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뭐를 조금이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고 그리고 안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그날 하루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다행히도 다음날부터는 배 아픈 게 좀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부드럽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챙겨 먹었더니 위장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. 제 생각엔 배가 아팠던 단기적인 이유는 진통제겠지만 장기적인 이유는 커피라고 확신해요. 커피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커피를 마셨었거든요. 그래서 소화계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진통제까지 과도하게 먹어버리니까 탈이 났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커피를 100% 끄는 건 아니에요.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, 많으면 두 번 정도만 마시고 또 마실 때는 연한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. 매일 한 잔이라도 먹지 않으면 못 배겼던 제가 일주일에 한 잔 마시게 된 거는 정말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. 만약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줄이거나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일종의 자명종으로 삼고 이제는 건강에 더 신경 쓰려고 해요.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고 있죠? 제 채널은 언어 공부 채널이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. 건강이 없으면 공부도 일도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공부든 일이든 뭐든 건강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챙기세요. 갑자기 잔소리를 해서 너무 미안해요. 하지만 제가 배운 너무 당연하면서도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. 건강하게 챙겨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또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요, 우리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